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콩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콩팥, 굉장히 조그만 두 개의 장기지만 우리 몸에 진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독소, 노폐물들을 해독하고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인데 콩팥 역시 간처럼 굉장히 묵묵히 그리고 정상도 거의 없어요. 여러 감염이나 여러 결석 정도가 있을 때나 정상이 있지 콩팥이 굉장히 서서히 나빠져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콩팥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몸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굉장히 우죽한 일꾼입니다. 따라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시초에서부터 미리 지물을 알아내고 우리가 콩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는 콩팥을 해독과 균형의 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소변을 만드는 역할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건 두 가지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우리 몸에 나가는 것 중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몸에 미네랄의 균형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의 바다는 물입니다. 자 우리 몸의 어떤 바다인 물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체액의 균형을 맞춰주는 우리는 이제 식물도 이제 물이 없으면 못 살듯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는 세포기능, 장기기능을 관장하는 게 물이죠. 그것을 어떤 조절자를 해주는 것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콩팥, 신장이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조혈 호르몬, 피를 만드는 호르몬 등 각종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게 콩팥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콩팥은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대기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각종 최고오염이 우리 콩팥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혈압도 올라가죠. 콩팥 자체는 혈관, 특히 콩팥에 있는 사고체, 핵심의 사고체는 혈관의 어떤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미세관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가공식품 중에서도 나트륨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백 역시 콩팥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죠. 그래서 당뇨병이 증가하면서 만성신질환이 늘어나고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짠맛을 선호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입맛, 그 다음에 수분 섭취의 부족이 콩팥에 여러모로 위기 상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건강보험14평가원에 2015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콩팥, 만성신질환 환자들, 만성신장병,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각종 질환대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국민 본학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그 신호를, 콩팥이 보내는 SOS 신호를 미리 파악하는 게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콩팥을 또 노화하는 기간이에요. 신장기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집니다. 20대 때 최고저에 달했다가 나이가 1살씩 먹을 때마다 사고체 여가율, 여가량 자체도 1리터씩 떨어지기도 하고 80대 어르신들의 신장 크기를 보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들었고 신장으로 나는 혈류량도 40대 이후로는 10년에 10%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신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사고체 여가율도 10년에 6에서 8%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콩팥의 기능, 콩팥의 노화를 우리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빨리 신기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생명에 여러 가지 타격이 되는, 이업이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장이 보내는 SOS 신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 역시 굉장히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콩팥이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해독을 하고 피를 만드는 조혈기관이죠.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서 쌓이고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증상들, 부쩍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며 집중력이 떨어진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의 싸인입니다. 자고 나도 피곤하고 잠들기 굉장히 힘들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있으니까 숙면을 방해하는 거죠. 자, 독소들이 쌓이면 피곤하겠죠. 기력도 없겠죠.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당뇨병 못지않게 집중력을 떨어뜨린 병이 콩팥 기능에 전하여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니까 어떻게 되십시오. 우리 요독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는 거거든요. 식욕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진다. 입맛이 떨어진다. 이것 자체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빈혈 정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전해질, 미네랄과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근육의 경련이 작고 밤에 쥐가 자주 납니다. 쥐가 없던 분이 갑자기 쥐가 자주 난다면 콩팥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전해질의 불균형, 우리 몸이 전해질의 균형이 맞았을 때 피부가 촉촉하게 습도를 잘 유지하는데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물론 요독증에 의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많아지는 것도 한 역할을 하겠죠.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집니다. 감기능이 크게 이상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 우리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주는 콩팥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첫 번째 조기 증상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콩팥은 또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소변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예전에 비해서 자주 보거나 급하게 화장실에 막 달려가야 되고 참치를 잘 못하는 거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어떤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사구체가 망가지는 게 콩팥 기능 저하의 가장 중요한 기전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소변의 거품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낀다. 그건 단백이 소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뇨가 있을 때도 혈당 자체가 높아지면서 콩팥에 타격을 주어서 단백류가 따라 놓는 단백류 자체가 당뇨의 정상이라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질 때도 단백이 우리 콩팥 그러니까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그때 이제 거품이 유난히 많이 낀다면 그때는 이제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죠. 소변에서 당연히 피가 보이면 콩팥 기능이 망가진 거죠. 우리 몸에 있는 혈구세포가 우리 콩팥 자체도 혈관인데 그쪽이 망가지면서 피가 이렇게 밖으로 새는 거죠. 소변에서 피가 보이면 이거는 물론 이제 굉장한 언급사항입니다. 콩팥뿐만 아니라 방광이나 신장 쪽에 종량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체액의 불균형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주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체액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목이 부어요. 우리 몸에서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나트륨이 몸속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체액을 많이 끌고 모으죠. 체액을 끌고 모으는데 그때 치약한 부위가 발목이라는 거죠. 발목이 이전에 비해 자주 붙는다. 그때는 콩팥 기능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때 물론 심장이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갑상선이 안 좋을 때도 발목 쪽에 부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콩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정상 중에 하나가 눈 쥐의 부종입니다. 우리 눈 특히 이제 눈꺼풀 밑에 이쪽에 이쪽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피부가 제일 얇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부종이 나타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닌지를 분명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거를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이제 1년이나 2년마다 하게 되면 크리아티닌, CR이라는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콩팥의 신기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이제 한번 이렇게 A4 용지에 적어보세요. 자기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쭉 적어보시고 아니면 핸드폰에다 기록해서 최근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떤 콩팥 기능의 추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수치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 저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 중에서 크리아티닌 수치가 1.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으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크리아티닌, 연보, 면역하는 건강검진 그것을 체크해보시고 만약에 수치가 그러니까 정상 범위 내에서 높은 범위에 있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면 주치와 상의해서 더욱더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신장질환의 가족력 가족 중에서 신장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단백뇨 그 다음에 소변에서 당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크리아티닌 연보를 작성해서 자신의 콩팥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빠지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고체 여과율이 중요하거든요. 크리아티닌 수치가 넘으면 사고체 여과율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혈액검사를 할 때 사고체 여과율을 검사해주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고체 여과율이 난 우리 사고체 쪽으로 얼마나 혈액을 잘 걸러내는지 그런 혈위량을 보는 건데 90 이상이면 정상이고 60에서 80 군은 경도의 신기능 저하 30에서 50 군은 중등도로 저하되어 있고 만약에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면 중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경계수치 50이나 60 정도에 있을 때 아니면 70에서 80 정도에 있을 때 그때부터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의 콩팥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신장을 살리는 팁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짜게 먹으면 그것 자체가 혈압이 콩팥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 어떤 WHO 권장량에 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짜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싱겁게 먹는 팁 항상 말씀드리죠. 젓가락으로만 식사해 보십시오. 국물만 먹지 않아도 소금 섭취량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들 자체도 이제 우리 콩팥에서 배설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약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콩팥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건조입니다. 신장이 건조하지 않게. 신장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팁은 뭐죠?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자기의 소변 색깔이 투명한 정도까지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콩팥의 가장 큰 적인 병은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다면 그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소변검사, 아까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틴 못지않게 소변검사도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계수치 이상으로 좀 나빠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콩팥도 가장 좋아하는 게 운동이죠.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권력 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독과 균형의 장기 그렇지만 말없이 묵묵하게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콩팥 신장이 보내는 SOL 신호 조기에 빨리 잘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문 Tuesday Monday Tuesday Tuesday Wednesday